고성국의 판입니다 이번 안주 좀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좀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윤석열, 역시 한동훈 이렇게 마음을 쓸어내리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를 다진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종북목사의 함정공작사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우리 범여권 내에 내부에서 약간의 분란으로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서천시장 화재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 함으로써 해소됐어요 먼저 도착해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가자 배꼽인사를 하면서 맞이했고 또 그런 한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른쪽 어깨를 툭 치면서 그렇게 갈등은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도하선이었던 김경유리는 여전히 비대위원으로 있습니다 이 김경유리는 여전히 마포울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김경유리 같은 자한테 사리를 들어서 설명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얘기할 필요를 제가 못 느낍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김경유리를 정리해 달라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차례 그런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죠 갈등을 해소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멈췄던 민생행보를 다시 활발하게 재개했고요 또 한동훈도 잠시 멈췄던 정치개혁 어젠다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다시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그 사건이 난 날 저녁에 이재명이가 울린 쥐 상처가 저릿하다는 이 문자 때문에 이재명이는 정말 매를 벌었습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쪽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황당한 논평,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한 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 형식으로 국정과 민생 전반에 대한 생각을 국민들께 직접 전하고 또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새해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현장 행정, 문제 해결 행정, 민생 체감 행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다면 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한 매듭 제대로 짓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에 달린 문제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의 생각과 결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앞질러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런 와중에도 국민의힘과 저쪽 정국 주사파들은 공천 작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공천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전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천 국면에서는 다른 뉴스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저는 적어도 2월에 들어서는 순간 공천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에 대한 교체와 새로운 인물 영입이라는 이 두 축으로 볼 때 이미 공천 경쟁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한두 발짝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돼서도 확실하게 매듭짓는 그런 대담 또는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가 잘 되면 공천 경쟁에서 한두 발짝 앞서 있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강력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전략적 선택이 기대된다 너무 앞질러가지 말고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전체 흐름과 상황을 정리해서 아직 완전히 땅이 굳은 건 아니지만 비욘드의 땅이 굳고 있는 중이다 최종적으로 마감을 할 사람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 고성국의 판단과 전략은